오마트 드림 오마트 드림 오마트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와이트 기대입니다. 네, 범규 씨. 네. 올해부터 LDF 매거진에서 롯데면 사전 모델들의 모바일 배경 화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럼 물론이죠. 오직 LDF 매거진 구독자만을 위한 시크릿 혜택이라고 하네요. LDF 매거진에서만 단독 공개! 아, 그리고 그리고 글로벌 버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해외 구독자를 위해 K-클래스라는 코너도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 많은 혜택을 포함한 LDF 매거진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까지 제공한다는 말이죠. 태현씨 어떻게 구독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먼저 롯데 인터넷 면세점 회원가입을 하고 이메일 수신 동의만 하면 바로 끝! 무료로 LDF 매거진이 배달됩니다. 지금 바로 LDF 매거진 구독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모바일 배경화면도 계획하세요.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